돌아온 언니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카톡을 주셨어요. 네, 거의 연을 끊다시피 살다가 갑자기 연락이 온 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동생의 사연입니다. 이 두 살 많은 언니는 예쁘고 공부도 잘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차별도 당했다고 하는데요. 사연자는 그 부모님이 고등학교를 중퇴시키고 해장국 집에 취직을 시켰지만 언니는 집안을 이끌 기둥이라면서 사연자가 번 돈으로 대학에 입학을 해서 대기업 취직까지 탄탄대로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자기밖에 모르고요. 돈을 집에 보태는 대신에 여행과 명품을 썼다고 합니다. 또 사연자에게 너처럼 살까 봐 결혼 안 해 라고 하거나 휴대전화에 가족들이 연락이 오면 힘이 빠지고 싫다 하면서 가족들을 부끄러워하고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사연자가 4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정말 수십 년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언니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언니는 그런데 초췌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기도 당하고 투자도 실패를 하고 한량인 남자를 만나면서 빈털터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사연자 가족에게 친한 척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혀 교류도 없었던 조카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사연자 남편에게 대뜸 오빠라고 부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나타나서 철없이 구는 언니가 싫어서 좀 차갑게 냉정하게 끊어냈다고 해요. 그래도 핏줄인지 마음이 아파서 좀 도와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니랑 연락을 하면 또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봐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접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참여해 보시죠. 오늘은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연을 탁 끊자는 자아입니다. 어머어머어머 다행, 얘 정말 너 어쩌면 좋니? 너 무슨 파취 컴플렉스 같은 거 있니? 가련한 여주인공 그런 거 하고 싶어? 너 인생이 지금 왜 이모냥 이 꼴인데? 누구 때문에 대학도 못 가는데? 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던 그 상이 언니 때문 아냐? 얼굴에 그냥 소금을 확 뿌려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그래도 핏줄이 돼. 그걸 고민하고 앉았어? 얘, 너 신랑한테 치대는 거 봐, 얘. 그 인간 글렀어? 당장 끊어, 동그라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도가 오늘도 벌어지고 있어요. 자, 다음은 최소한 도움은 주자는 자아입니다. 어머머머머머 다행, 얘. 야, 너 진짜 좀 잔인하다, 얘. 상이 언니 옆집 언니 아니야. 한 배에서 태어난 네 언니야, 친언니. 물론 옛날에는 꼴배기 싫고 괘씸하고 그랬지만 한번 봐봐라, 얘. 얼마나 불쌍하니. 지도 오랜만에 동생한테 연락하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 그리고 너 대학 못 간 게 너네 엄마, 아빠 때문인지 그게 다 상이 언니 탓만 아니잖아. 천륜이다. 천륜은 사람 힘으로 끊는 거 아니다, 얘. 자, 일단 양 변호사님. 일단 저는 정말 변호사지만 가장 힘든 소송이 가족끼리 일어나는 소송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몇 번 겪다 보면요. 사실 남보다 못한 게, 때로는 남보다 못한 게 형제이고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니라는 여성 같은 경우에 이미 전적이 너무 화려해요. 그리고 가장 그렇게 해놓고도 가장 약한 고리처럼 보이는 동생을 찾아가서 또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여기 넘어가시면 또 당합니다, 솔직히. 저는 진짜 뭐 이렇게 냉정하게 끊고 이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멀리하세요. 자, 백다이 아나운서 일단 본인 의견부터. 네, 이 언니분이 잘 나갔으면 연락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는 이미 너무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복수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연자가 그렇게 해도 아무도 사연자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박 교수님. 네, 뭐 예전에 괴로웠던 건 사실이고 사연자께서 너무 속상한 일이 많으셨던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은 이제 사연자는 여유가 있는 승자시고 언니는 좀 불쌍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부모님이 차별을 하시면 이런 경우가 왕왕 일어납니다. 이렇게 엮이는적 가정에서 차별을 당하는 괴로운, 차별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희생양이 되지만 또 너무 오냐오냐 이렇게 키워지는 사람들은 또 영웅이 되는데 그 영웅이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부모님의 기대만 부합하다가 나중에는 능력이 안 되면 고꾸라지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니도 사실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엮이는 가정에 또 희생자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리고 또 천륜을 이렇게 정말 묻자듯이 잘리는 게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두어야 한다. 그러나 언니로서 완전히 그냥 연락 안 하고 그냥 잘라내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잘 안 끊기거든요. 왔잖아요. 그리고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장점? 행색. 누가 봐도 못해 보여요. 그리고 오빠 뭐 엉뚱한 소리하고 조카들한테도 하고 통제가 가능한 범위입니다. 예전에는 아마 통제가 안 되고 저쪽이 너무 셌어. 본인 스스로 동생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고 이런 차별 이런 걸 느꼈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은 아예 영웅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멀리하는 거는 맞다고 보지만 어쨌든 인연은 끊지 말고 옆에 보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찾아보면 못할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다가 쓱 현관문에 발 집어넣고 이제 안방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방금 그 아이고 아주 진심이 확 쏠렸어요. 그러다가 쓱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우리 박 교수님 표현을 치면 그 역기능이라는 거 이 언니는 사회적으로 다 잃었어요. 이제 어디 가서 자기가 빛나는 모습을 찾겠어요. 또 동생 괴롭힌 데서 찾아요. 그때 소리 지르면 됩니다. 그때 아세요. 그때 아세요. 그때 돌아가세요. 인연은 끊지 말고 그때 너 손 넘잖아요. 손 넘어. 손 넘어. 소리 지르면 돼요. 소리 질러.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옛날에 안 당했어. 지금은 행색이 뭐합니다. 안 넘어올 거예요. 가운데서 우리 박 교수님 진짜 싸워요. 진짜 싸우고 있어요. 뭐 더 하실 말씀 없고요? 네 저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많은 말씀 주고 계시네요. 귀여운 루피님 그러려고 연락한 건데 당해주시는 건가요? 라고 하셨고요. 웃음벨님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인자님은 안 받아도 될 만큼은 도와주고 연을 끊으세요. 라고 하셨고요. 흰둥이님 돈만 안 빌려주면 되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